아 또 우연히 잡아가지고 그것도 대낮에 잡아서 그 바람에 이 동네가 장어의 메카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낮에도 장어가 나온다는 그런 속성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접니다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? 위치는 양화대교입니다 아 양화대교 밑에 여기가 장어가 잘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? 아 특별한 이유는 없고 내 생각엔 밑에 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돌이 있으면 장어가 많이 나오나요? 그렇죠 장어는 돌 틈에 살기 때문에 미끼는 주로 뭘 쓰시나요? 미끼는 주로 청진원이나 등등 이것저것 원하는대로 아 사장님 제일 큰 거 잡으신 건가요? 아 내가 제일 큰 거 잡았죠 얼마나? 1.2kg 1.2kg 짜리 뭐 이런 얘기 좀 질문하기 그렇지만 가격 뭐 이렇게 가격은 모르고 팔아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까 장난삼아 하는 거니까 가격은 약 40만원대 40만원이요? 1.2kg 짜리가? 그 40만원 값이 없어요 가격이 따불러 올라가 값이 없어요 작은 거는 10마리 모아봤자 20만원이고 60만원도 된다는 얘기 있는데 기본적으로 40만원에 거래되는 거 형님 중요한 걸 이야기해줘야지 구워 먹었다고 아 우리가 구워 먹었어 아 잡으신 거요? 40만원짜리를? 40만원짜리 구워 먹어야지 지렁이 잡아 오신 거예요? 네 그기 나빠가 이거 씹어 보여지 me 돋보기 쓰셔야 되겠네 기기에 돋보기도 같이 있는 건데 이렇게 끼우셔서 앉아 하나 더 거기 있다 여기 저깄지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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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랍스파이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빅빵할 거라고 하이 같은 친구분들이라서 같이 온거에요 후배들 아아 이야 우연히 잡아가지고 그것도 대낮에 잡아서 그 바람에 이 동네가 장어의 메카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낮에도 장어가 나온다는 그런 속성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위치는 양화대교입니다 아 양화대교 밑에 여기가 장어가 잘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특별한 이유는 없고 내 생각엔 밑에 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돌이 있으면 장어가 많이 나오나요 그렇죠 장어는 돌 틈에 살기 때문에 미끼는 주로 뭘 쓰시나요 미끼는 주로 청지런이나 뭐 등등 이것저것 원하는대로 아 사장님 제일 큰거 잡으신거 내가 제일 큰거 잡았죠 얼마나 1.2kg 여성래에서는 제일 큰거 잡았어요 1.2kg짜리 뭐 이런 얘기 좀 질문하기 그렇지만 가격 뭐 이렇게 가격은 모르고 팔아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까 장난삼아 하는거니까 가격은 약 40만원대 40만원이요 네 1.2kg짜리가 1.2kg짜리가 그럼 40만원 값이 없어요 가격이 다불러 올라가 값이 없어요 짜른거는 10마리 모아봤자 20만원이고 60만원도 된다는 얘기 있는데 기본적으로 40만원에 거래되는거 형님 중량글를 이야기해줘야지 구워먹었다고 아 우리가 구워먹었어 아 잡으신거요 네 40만원짜리를 40만원짜리를 구워 먹어야지 그러면은 40만원짜리를 누굴 먹어야지 10.1kg 1.2kg 뚝돋아